으 왠 또 지승준 커피 한잔 좀 마시고 얘들아 조금 한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인형이나 한번 야무수게 뽑아보자 요즘 인형 뽑기 얘들아 진짜 신의 손이야 정말 신의 손 인형은 여러분들 어떻게 뽑는 건가 인형 뽑기 강자 제대로 들어갑니다 다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좀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질책 한번씩들만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오늘 밤이 쌀쌀하다 쌀쌀해 아 케네 이 쌀쌀 이거 오랜만이구만 고용속이 시벌라마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빨리 치워 들어가자 이 쌀쌀쌀 여성 시청자면 환영해 아우야 잠깐만 담배 한대만 피자 아 아 시바 어쩐지 뒤에 존나 냄새가 난다 했더니 완전 쓰레기통 였네 그래도 야 야 여주니까 시바 쓰레기가 전화학 다 분리수거 돼서 좋은 도시야. 역시 세종대왕 왕릉이 있는 도시. 효종대왕 왕릉도 있고 역사가 살아 숨쉬지. 원래 여주분이세요? 야 여기 좀 늦게까지 뭐 술집 여는 데 있냐? 여기 많아? 어디가 어디가야? 아 애들이 남자는 안오네. 아 방송 살려고? 우리는 인생 방송이라. 불러요 저? 진짜? 진짜? 불러요? 여주회가 있어? 여주회도 많죠. 어 그래 그럼 불러. 저희들 그리고 직업이 교사에요. 아 교사야? 뭐 어디 교사? 선생들 불러주세요. 학교 학교. 초등학교 교사요? 초등학교 교사에 입장하는 애들이 있나? 장담 못하겠다. 하하하하 아시면서. 어게. 여주회에서 이 형님과 별줄 몰랐어. 저 말도 안해. 저 인터넷에다 본 사람이었는데. 야 늦게까지 여는 술집이 어딨는데? 거기다 해요. 여기 2층도 하시면. 여기 2층도? 몇시까지 하는데? 세네시까지 하죠. 세네시까지? 응. 그냥 돈 벌려가는건데 손님이 있으면 하죠. 근데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안하는거지. 하다가 받는거지. 밥도 있으면 하죠. 진짜 신기하네. 술 좀 그만 먹기는 그냥. 매일매일 술이지 인마. 오늘 방송하라. 술 안드세요 별로? 맨날 먹어. 드시긴 하세요? 아침. 나 드시는거에요? 방송하시고. 어? 야 잠깐 갔다올게. 하하하. 뻥이야. 하하하. 아닌데? 진짜 이상한데 이 형님. 야 여기는 일단. 아니 솔직히 나 형님 김민영 보고 좋아할 때. 아 그냥 그. 야 여기는 여자가 아예 안보이는데. 지나가면 무조건 어떻게. 찍은 시간에 사람 없지? 일단 고딩 많을 때 오시던지. 고딩들 많으면 되냐. 아니면 이제 주말 오셔야죠. 주말 한 2시쯤. 새벽 2시에 많아? 아니 그냥 2시. 낮 2시? 낮에. 낮에. 뭔 헌팅을 할 때. 뭐라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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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일단은 한번. 인형을 한번 뽑아보자.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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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나 한번 뽑아보십시다 여러분. 아 재미있겠다. 인간 포기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잘 뽑으세요? 그냥 인간 크레인이야. 인간 크레인. 어떤 걸 뽑아볼까 얘들아? 야 저건 근데 그때 보니까 저거 커갖고 저렇게 밑에 깎인 거. 저런 거 전나 안 뽑히더만. 야 밑에 이런 거 그래도 어우 야 저거 깔끔하다 얘들아. 저거 깔끔해 저거 시바 저거 뭐냐 얘들아 핑크 저. 어? 비키니 입어갖고 달달한데. 응? 어우 야 딱 저거 다 근데 저게 뽑힐까? 저거랑 일단 오늘 좀 목표를 정해야 돼. 손오공도 괜찮은 거 같고. 요것도 이제 살살 이게 좀 돌려져 있어갖고. 요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쟤가 남이라고? 어 남이네. 형 의자 들었어요 뒤에? 응? 어 어. 의자 필요 없어. 왜 뽑게 하는데. 의자가 왜. 야 저거는 끄트리가 완전 걸렸네. 아 근데 저게 안 닿겠구나. 저 두 개씩 이벌 다 뽑으려고 다 끄트리까지 밀었는데. 저거 저러면 존나 열봤지. 응? 와 저거 존나 아깝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있고. 뭐 인형은 뭐 필요 없고. 야 야 저거 좀. 야 저거 냄비 캐릭터 저것도 괜찮네. 어? 이런 점은 못할거야. 그리고 또 저기 배 위에. 오우. 이거 봐. 아. 아이론맨도 이거. 좀 약간 좀 퀄리티 많이 떨어지는데. 음. 야 저거 원피스 저것도 조금. 퀄리티가 있는데. 아 이런매. 디즈니 프린센스 바비인형. 요쪽고는. 야 요거 얘들아. 어? 명품 손목식이라는데. 어? 하하하하. 야 얘들아. 야 저거 몇백만원짜리 아니야?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저거 아프리카 방송도 될려나 어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피아제가 어우 저 손목치기 애들 하나요 요즘 시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 이거 이거 딱 쳐고 어 헌팅하면 애들 씨벌 그냥 가시네들 그냥 아주 다 그냥 바로 그냥 어 부품할 것 같은데 음 쇠독이 걸려? 안되겠다 야 잠깐만 이거를 해서 요거를 한번 바로 뽑아보자 얘들아 뽑기 안하겠지 얘들 자 여러분들은 또 뽑기 방송 제대로 한번 갑니다 뽑기 방송 제대로 가자 이거 앵글 잘 나오지 앵글 잘 나오지 아 옆에 떠올게 좋지 사진 한번만 줘도 될까요? 응 어 뭔 사진 어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일단은 오늘 어 탄압 많이 준비해 왔어 어 오늘 뽑기 방송 하려고 음 다 뽑아버려 이 ㅅㅂ 이 ㅅㅂ 랄라는거 아 정면으로 맞춰 약간 정면으로 맞춰면 나 때문에 가려져서 안나와 자 여러분들 나미 뽑으러 한번 갑니다 나미 밑에 저거 딱 턱 걸려갖고 이건 안나올거 같은데 일단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살짝 밀어줘야 돼 아 스무스해 딱 좋아 야 좋았어 일단 어 첫번째 시작 아주 아주 달달해 응 얘들아 어땠어 그치 깔끔하지 정확하다 정확해 아 살짝 이거 ㅅㅂ이 조졌다 똑같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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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뽑았어 뽑았어 이거야 네 번째 이거 무조건 뽑혀 응 네 번째 무조건 뽑혀 와 정확하다 와 이게 좀 옆으로 살짝 꼬이네 야 뽑혔다 뽑혔어 뽑혔어 응 됐어 밀어야죠 미션 떨어뜨려야죠 어딜 떨어뜨려? 밖으로 떨어뜨려야죠 그렇지 밖으로 떨어뜨려야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 밑에 플라스틱 밀어야 되는데 밑에 플라스틱 밀어야 되는데 원피스 밀어야 돼 원피스 밀어야 돼 원피스 상표 부분 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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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이 형 보면 이렇게 하자 될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저거 그렇게 해 어이 형 형 형 야 아 아 야 solve댔다 이거 아 이거 안 뽑힌다 야 근데 이게 여기가 이거 좀 사겨야 저기가 깎였어 여기서 사기 때문에 이거 방금 됐는데 야 이거 밑에 플라스틱을 밀어야 되는데 야 밑에 플라스틱... 밑에 플라스틱을 밀어야 되는데 야 아니야 밑에 플라스틱은 안 밀려 지금 이게 밑에 깎여서 근데 이게 사각으로 안 돼 있어 너 왜 모자가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군대 났다 중사모자 시간이 얼마 안 났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 빨리 하세요 위에 밀어야 돼 이렇게 되나? 아! 살짝 플라스틱 밀어야 돼 플라스틱 밀어야 돼 플라스틱 밀어도 한 번 뽑아왔어요 역시 방송 천재야 이게 다 의도된 것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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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해요 아 지금 유래요 이게 지금 광이 있어 긴장했어 아! 아니야! 야!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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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1mm 차이야 1mm 차이 아 존나 아까웠어 야 저거 안 밀려 됐다 요번에 높이만 잘 맞추면 돼 야 이게 씨발 안 돼 야 플라스틱 애들 안 밀려 아 일부러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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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일부러 안 하다니 막 이거 존이나 다 날라가는데 일부러 안 하다니 일부러 내가 딱 봐도 방송 분량 느낌 야 이게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이걸로 안 밀리네요 플라스틱을 밀어야지 플라스틱 밀어야 돼 무조건 아 예 저거 바칠대 바칠대 바로 이쪽? 얘를 밀어야지 간다면 이 형님 이런 거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돼 아냐 이거 와 자꾸 유리만 맞아 나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 아 진짜 나가 나가 아 씨발 이거야 아이고 이거야 또 유리해 또 유리해 와 씨발 야 애들 안 된다 이거 뭐야 이 형님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 아 이게 알았어 이게 알았어 잘하실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뽑는 거다 그리고 롤도 롤도 원래 한 다이아 대신 진짜 다이아 대신 진짜 다이아 대신 와 얘들아 이거 어? 야 만원 투자해서 신규가 결국은 못 뽑았어 진짜 롤도 아니 롤도 원래 다이아는 대신 다이아 대신 야 이거 어떻게 전략을 좀 잘 세워야겠다 얘들아 이거 아예 안 뽑혀 지금 어?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게 나 다시 한 번 가자 얘들아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아 얘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래 아니야 왜냐면 이제 커피 해봐 알았어 이 형한테 다 세워 어 일어나서 지금 못겠지 와 시발 딱 1mm 차이야 얘들아 어? 이걸 존나 안되네 와 얘들아 이거 진짜 이거 뭐 걸어놨다 나 걸어놨어 진짜로 내가 분명히 맞췄는데 이게 안 돼 어? 와 씨 이러면은 야 저거 절대 얘들아 짝대기 안 밀려 이거 얘들아 안 돼 이거 와 아래를 하라고? 뭐 아래는 아래는 이게 밑에 깎아놨다니까 야 이게 안 돼 야 이게 안 돼 씨발 왜 왜 왜 왜 와 조금씩 모자라 좋대 야 지금 이거 2만원 째지 아 아 아 아 씨발 안 된다 야 위에 이거 도저히 안 내려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안 되면은 다른 거 뽑아야 돼 와 진짜 안 된다 이거 왜 그래 ㅈ같다 씨 이봐 야 이게 아닌데 진짜 야 안 되겠다 야 저 위에 거 가자 안 되겠어 아 위에 거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럼 와 오히려 요게 되겠다 그래 이게 되겠다 이게 되겠어 얘들아 확실히 이게 되겠어 어 뭐야 이것도 유리에 걸렸어? 어 야 안 밀려 어 어 어 안 밀려 이거 진짜로 이상해 와 야 저 사기다 저 안 밀려 진짜 본드 붙였어? 진짜 본드 붙였다 저거 아 씨발 이거 다시 한 번 도전해야 돼 아 아 도저히 안 된다 얘들아 위바 2만원 날렸어 얘들아 loved one rising 하 fit куда 왈 suppress 여긴 해 тут 이 20,000원 날렸어 놀았 오 여기는 안 좋아 물이 안좋아 물이 안좋아 2만원 날렸는데 얘들아 이거 도저히 시발 이거 이대로는 집에 못.. 이대로 집에는 못갈 것 같애 야 얘들아 저기서 뭐 나올 만한게 없을까? 뭐? 잠깐만 처음부터 돌려서 플라스틱 밖으로 빼야되요? 야 플라스틱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 저거 저 끝에 거 시발 저 손오공 내가 움직이려는 거 봤지? 아이 꼼짝을 하네 아이 꼼짝을 저 플라스틱이 저렇게 빡기면은 가로로 아니 물이 담았는데 땀 흘려는 목도 땀 흘려 밖에서 움직이질 않아 근데 여긴 좀 뽑을 만한게 없어 다 깍대기로 돼갖고 그렇게 돼있어서 뭐 어떻게? 야 얘들아 어떻게 뽑아야 될까? 피아제는 지금 다른 분들이 하고 계셔 고구맛은 거의 다 그게 진짜일까? 와 다시 가자 얘들아 일단은 좀 싸구려들 갖다 뽑아서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겠어 일단 얘들아 만원 좀 더 간다 만원 더 가 일단 좀 저쪽 코너에 있는 거 있지? 코너에 있는 거 하나 뽑아야겠어 됐어 됐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됐어 하나 밀면 됐다 안 보여? 저거 딱 봐봐 저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아 잘못됐다 씨발 잘 못 밀었어 아 카메라 앵글 신경 쓰다가 좋댔네 야 저거 씨발 모서리를 밀어야 되는데 모서리를 잠깐만 아 아 아 이게 끝에까지 안 가네 아 어쩐지 사람들이 저거 뽑다가 안 뽑은 이유가 있다 안 뽑혀 안 뽑혀 안 뽑혀 안 뽑혀 저거 씨발 끝에까지 안 가 끝에까지 안 가 끝에까지 안 가 아 아 일단 저거 비키니 다시 뽑자 아 들어갔다 됐다 와 요번에 다 제대로 됐는데 아 방금 다 지금 아 아 방금 좋았어요 방금 진짜 좋았지 아 높이 딱 맞았는데 다시 나미를 됐다 됐어 보우 오 야 살짝 그 위에 올라가네 살짝 와 딱 됐는데 아니 뭐지 한 방금 넘었잖아 하나 먹었어요 저놈이 뭐 간다 야 저거 진짜 높이가 아 이리걸려서 요번에 움직여서 요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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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높아 아 살짝 높아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아 이거 아 아 야 야 이거 죽어도 안 돼 시발 새끼들이 개새끼 와 정확히 들어가거든 바닥에 시작 시발 딱 1미리 차이 나서 어 저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이렇게 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어요 아 그래 이게 딱 경사져가지고 안 돼 앞살이 뽑으려면 위에 걸 위에 걸 쳐야 돼 이렇게 돌려놓고 여강좌 돌려놓고 여강좌 돌려놓고 여강좌 돌려놔 여강좌 돌려놔 살짝 아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시발 놈이고 이거 아주 시험 놈이고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한 번 들어봐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 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위로 봐봐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돼 아 아니 차라리 이렇게 돌려놓고 해야지 아 됐다 오 됐어 아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래 한 번 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아래 아래 야 아래 제대로 떴다 아래 한 번 아래 떴어 아래 떴어 아 이 형이 막 욕했어 나 암실 타는데 나쁜 나쁜 형 아 너무 높아 시발 다 뽑았는데 아 야 애들이 시끄럽대잖아 어 어 너 소리 지르지 마 그래 그래 지금 새벽 늦은 시간인데 알겠어 야 이거 도저히 얘들아 이거 그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짱나니까 됐어 됐다 됐어 와 이게 위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시발 새끼들이 이게 일자로 진화래 진화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진화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치 진작이나 진작 헛다가 이 유리까지는 일자로 가 유리 지나서 이렇게 솟구쳐서 올라가 개새끼들 이거 와 여주 얘들아 시발 이거 시골이 아주 자 X같이 주작해 놨어 이거 아니야 위에 거는 지금 안 벌려져 있어 밑에 게 지금 양지게 벌려져 있어서 밑에 꺼서 됐다 됐어 완벽해 와 위에 거 한번 툭치면 될 거 같은데 위에 좀 떴나 살짝 떴다 시발 와 와 막 우리 끝에 딱 걸렸어 지금 와 와 살짝 걸리네 살짝 걸려 와 살짝 걸려 와 살짝 걸려 아 그냥 이거 개인으로 쓰는 거야 아 살짝 밑으로 갔다 시발 왜 벌어졌는데라 그러니까요 됐다 됐어 됐어 이거 얘들아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야 이거 확 뛰어서 안 되니까 이거 뭔가 착시 현장 착시 현장화 된 거 같은데 야 저기 틈이 너무 조금이야 이거 아 이거 살짝 걸려 이렇게 가면은 됐다 아 살짝 걸렸네 아 위에만 살짝 밀면 되는데 아 시발 유리에 자꾸 걸린다 아 시발 유리에 자꾸 걸린다 아 시발 이거 손에 얘들아 이거 지금 손에 진짜 수전증 와서 지금 안 돼 아 왜 이래 이게 긴장되니까 이게 더 안 되네 아 시발 저 유리에 살짝살짝씩 걸리네 이 쌍놈의 거 가보겠습니다 어어 조심하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 만원 다시 한번 가져야들아 한번만 밀면 돼 내가 봤을 때 한번만 더 밀면 돼 아 시발 와 지금 나 몇만원째네 얘들아 4만원째냐 4만원인데 지금 하나도 못 뽑았어 지금 아 5만원짜리야 아 5만원이냐 아 시발 남아 왜 자꾸 유리에 저렇게 걸려 하나만 먹자 하나만 아 시발 이놈의 버튼이 이거 아 시발 이놈의 버튼이 이거 아 시발 살짝살짝 다 걸리네 얘들아 아 시발 살짝살짝 다 걸리네 얘들아 어머 미세한건스러 후 아 또 살짝 미치야 시발 아 와 이거 아래는 지금 딱 붙어서 안 돼 위에가 살짝 떴거든 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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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발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 아 이제 또 밑에 빼야돼 아 이제 또 밑에 빼야돼 아 됐나 아 시발 살짝 밑에다 아 아 시발 유리 걸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느낌 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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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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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완전 양쪽 빡깅겨서 이거 안 된다 이제 이거 진짜 이제 안 돼 와 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와 이거 안 돼 이제 시발 위에 깎여서 하하 뽑을 게 뽑을 게 없다 아 마지막 글씨 마지막 희망으로 군망을 안고 와 안 돼 안 돼 애들아 이제 형 아니 형 형 형 와 저 시발 깎여서 안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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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기해야 해 우리 포기해야 해 우리 포기해야 해 안 해요 안 해 안 하 출 못 해 포기해야 해 야 위에도 딱 붙어서 안 돼 저기 지금 위에도 어? 와 저거 하나 해놨는데 5만원 에려야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아 모르세요? 다시 이거 열어서 다시 나와서 법률이 할 거 같은데 아휴 안돼. 저기 지금 어차피 끝에 가서 걸리게 돼 있어요 저렇게 이걸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여기도 밀어버려요.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밀려 또. 저기 또 아크릴판이 꽉 깽겨서 아예 안 움직여요. 내가 스님이 아침마다 오느냐? 스님이 아침마다 와서 한 5만원씩 이상 투자하면 이건 대여섯 개를씩 뽑는다고요? 네. 세명이요. 내가 계속 뽑았어요. 세명이요는 딱 잘 주신다고 본 다음에 돈 모아주신다고 저거 싹쓰대요. 그래요? 뭐야? 야 명소 이거 뽑아봐. 선수야 선수. 이걸 긁어. 이거 어떻게 뽑으면 다. 물 찰래기는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한 번 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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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다 밀어낸 거. 저거 그거 한 번. 아 저거는 지금 힘들어요. 그쵸 힘들죠? 이게 이게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밀기 전에는 힘든데. 제대로 밀으면 되잖아. 제대로 밀으면 되잖아. 안 되죠. 그게 선수죠. 그게 선수다. 저 저희 밖에 안아요. 아니 많이 남았어. 근데 안아요. 근데 저기를 이게 딱 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저거 밀기 괜찮아요. 그게 그게 기술이지. 그니까 그게 어려워요. 내가 왜 이쪽 방향으로 밀어낸 거 같은데 나무 부분은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좀 빼더라고요. 우리 가게 앞에 보다. 이걸로 제대로 뽑으면은 그냥 한 번에 뽑으면. 맞아요. 밀면은 나를 나갈 수가 있지.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거 하려고 내가 지금 5만원 넣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왜냐면 저기에 깎이잖아요. 깎여서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떠갖고. 고기를 살짝 밀면 됐는데. 지금은 밑에 밀면은 되긴 돼요. 밑에를 제대로 맞춰서 밀면 되는데. 밑에를 민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끝에 딱 가갖고. 뭐에 걸렸기 때문에. 꼭 저걸 뽑으셔야 돼요? 네? 꼭 저걸 뽑으셔야 돼요? 지금 안 되니까. 꼭 저걸 뽑으셔야 돼요? 지금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왜 저걸 이렇게. 아 이거 찍으시려고. 애들이 또 저거 비킹 입은 게 이쁘다 그래갖고. 그냥 가만히 쓴다 이거. 아니 뭘 오라고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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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우리 또. 아니 저는 좀 노력을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좀 대신 해 주실래요 내가. 저건 그래도 꼭 뽑아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저 전문가가 한 번. 아니 제가. 아니 못 뽑으셔도 돼요. 아니 못 뽑으셔도 돼요. 아니 못 뽑으셔도 돼요. 아니 그냥 한 번 해보세요. 그냥 한 번. 아니 진짜로 진짜로. 예? 아니 저는 도저히 안 돼서.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자신 없는데. 예. 아니 안 돼도 괜찮은데. 예? 아니 저는 자신 없어요. 아. 한 번 해봐. 그래도. 아니 차는. 내가 얼른 키 열고 뽑아드리겠는데. 음. 아 아니에요. 지금 밑에 걸려가지고. 저건 이게 지금.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이게 좀. 네. 문관이 떠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한번 해봐. 저도. 아이고. 저게 제대로 걸린다면. 진짜. 밑바닥에 제대로 걸린다면. 이렇게 뽑힐지 모르겠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의외도. 제가 봤을 때는. 채팅이시죠. 그래서. 깎였어. 그거 뽑으면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네. 개꿀 해봐. 진짜요? 아유.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안 돼요. 전문가가 힘들면 힘들 것 같아. 그러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방송 자주 봐. 어 자주 봐? 그죠?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도자. 도자 알아? 도자 형이에요. 아. 친형이에요? 그거 찍고. 헤어졌어요. 아. 도자가요?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더만.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안 되겠다. 저거 뽑아야겠다. 야. 이게 깎여서. 너무 힘들어. 아유. 아유. 옆에도 안 깎인 게 없어. 아유. 아유. 아. 아유. 이 냄비를 하나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뭘 뽑아. 아. 별로 뽑아. 뽑을 게 없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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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를 어떻게 불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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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스크. 정품. 8기가짜리. USB. 8기가면은 요즘. 아유. 꽤. 많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건 뭐야. 이건 왜. 밑에 이거 왜. 돌려져 있어. 어.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근데 이건 뒤로 깎여 있어서. 이건 더. 더 안 된다. 이거. 시발. 더 힘들어. 더 힘들어. 팔기가 2천원이야. 팔기가 싸. 아니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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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 요. 저거 뽑아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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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드론 헬기 저거 드론 헬기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드론 헬기 야 저거 쌍디는 잘 뽑히겠다 얘들아 쌍디로 한번 가자 쌍디 한번 가자 쌍디 한번 가자 쌍디 한번 가자 좋았어 잘 들어갔죠 잘 올라갔었으면 잘 올라가 야 이거 좋네 이거 좀 슬로우네 밑에를 됐어요 어 아 시발 아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뽑으면 안됩니다 아 그렇게 뽑으면 안돼요 어떤거 보이시죠 요 요 요 원피스 상디 원피스 상디는 위아래로 그렇죠 여기 이제 딱 되는데 일단 밑에 지금 딱 좋잖아요 하지마세요 그냥 위에 일단 위에 일단 위에요 됐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뭐해요 와 저기가 이게 안돌아가네 왜 안밀리네 안정한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였잖아요 지금 근데 제대로 잘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밀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밀어야 돼요 지금 밑에 밀어야죠 지금은 밑에요 저기 플라스틱 하얀데 있는데 네 거기를 밀어야죠 아 이거 좀 너무 덜 갔나 일단 거의 걸리기만 하면 돼요 걸리기만 걸리기만요 네 걸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밑에 말고 그냥 위에 위에만 걸려도 돼요 네 이 정도 괜찮은데요 어 뭐야 된거에요 안되죠 안되죠 이게 얼마 안되죠 그렇죠 여기 하면 안밀리잖아요 네 망했네 이만큼 와가지고 더 밀어야죠 이쪽을 더 밀어야죠 끄트리를 최대한 밀어야죠 일단 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요 왜요 걸리잖아요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밑에가 아 아 이러면 안되네 그렇죠 안되죠 밀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되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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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저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럼 아스타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시 돌려놔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그렇죠 얘를 돌려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쪽으로 밀어야죠 아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밀어야지 걔가 밀리겠죠 예 요번엔 잘하긴 했는데 그때는 거길 밀면서 그렇죠 밀면서 밀면서 어 요번에 잘 됐네 그렇죠 요번에 뽑았어요 하나 뽑았네 100% 뽑았어요 네 제대로 돌려놨네 아 제대로 밀고 뽑았습니다 네 제대로 돌렸어 제대로 돌렸어 좋았어 이게 왜 저렇게 돌지 이게 왜 저렇게 돌지 아 살짝 이쪽으로 더 가야되는구나 아 우와 제대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네 탁 봤을 때 경품권자 쫙 정품 교환 정품 교환 그쪽을 그쪽 라인을 네 그러면 여기잖아요 네 아 이걸 또 밑에 글씨까지 이렇게 이거를 아 이렇게 해서 저는 저는 제가 일단 그거가 제거 그럼 발이랑 로자 사이로 딱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 발이랑 로자 사이 아 넘어갔네 이게 힘드네 이야 이런 요령이 이거 뭐야 위로 눌렀는데 왜 아 그게 있어 아 아 아 타이밍이 있구나 로형이라는게 예 그러게요 아 딱 알았네 돌을 거면 바로 밑에 들어가면 거의 밀릴거야 아 너무 많이 갔나 너무 많이 갔다 진짜 올라간다면 나 아침에 또 또 옆으로 돌 것 같은데 아니 돌지마 아니 아니 안 돌아요 지금은 안 돌아요 정확히 들어간다면 안 돌아요 들어갔죠 네 안 돌아요 들어갔다 야 아 도네 야 저게 도네 그럼 제가 볼게요 네네 저거는 정확히 들어가면 네 돌이잖아 들어와서 어 들어갔다고요 네 들어온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간 거 같은데 원래는 조금 더 가야되는데 어 죄송해요 어 어 아니 죄송해요 이건 길게요 아니아니 괜찮아요 한 번 더 완전 빗나갔는데요 조금 더 왜 이만 조금 더 이만 이거 조금네요 이게 건너 거의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정확한 데요 예 저거 일단 정확해서 거의 들어갔을 거예요 살짝 아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요 우회는 안들어가네 아! 안들어가네 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아니깐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아유 이거 한번만 좀 안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오늘 촬영하는거 트리비에 나가야 안나가야? 나올거 같은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나도 앞에서 나서 트리비에 나가고 싶어 요번에 들어갔네 지금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갔습니다 어? 돌아가네 아 다 뽑은건데 원래 이게 하얀 마운틴 때문에 돌아온 것 같은데 예 이게 아주 아아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아아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아아 이거 하나 드리면 안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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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도 아무리 이거 자존심이 있지 하나는 뽑아야 되잖아 하나는 아아 하나는 뽑아야겠다 도저히 이거 자존심이 상해서 안되겠어 아아 아아 회원님 회원님 이거 인형을 좀 뽑아주시면 안돼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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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걸릴려나 어 되게 많아 이거 이거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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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냐아냐아냐 이제 여기 살짝만 밀면 돼요 이젠 안돌아 이젠 안돌아 제대로 제대로 돌렸어 세gen 센터를 정확히 마운트위에 하얀거 있는데 고길 다른 데로 돌면 안되요 정확히 밀어야돼요 poem 여기 tools 순 Lights intel apparatus 안 디세요 위로 가요 위로 위로 안돼되니깐요 왜왜왜왜왜 위로 돌아가요 뭐 거기도 마운트를 흐려야 되고 하얀거 그러니깐요 일단 Maurit82 잘 민다고 밀었는데 코머 바니를 아 힘들다 잘못했다 소주 팬이 안 먹어요 소주 드릴까요? 안 돼요 정확히 밀어야 돼요 이제는 좀 약간 하얀데 있는 데 말고 조금 옆쪽으로 계속 돈다 이거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야 아 너무 갔다 또 돌겠다 약간 위쪽으로 건들까 또 돌려나? 아 또 도네 돌죠 와 와 손 같다 손 같다 아 뽑아주고 못 뽑잖아 너무 갔어 너무 갔다고요? 잘 간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살짝 밀면 여기 안 돌 거 같은데 이번에는 또 돌아요 와 저렇게 또 도네 그래서 거기를 맞춰 일단은 좀 이쪽 뒤쪽으로 아 와 계속 돌고 도네 선풍기 돌대기 아 요번에 잘 다 갔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돈다고요? 좀 많이 갔는데 좀 많이 갔는데 여기도 돌려나? 잘 밀었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도네 옆으로 가면은 와 시발 요번에는 안 돌게 하려면은 야 요번에 죽어도 안 돈다 요번에 좋았어 아 마킹 있는데 해도 돌아 요번에 잘 간 거 같은데 안 돌지? 아 와 저쪽으로 저게 시발 이제는 이제는 마킹 있는 데로 가면은 이 부분이니까 오 이씨 밀리지 않네 야 요번에 잘 갔다 요번에 안 돈다 됐어 됐어 안 돌아 아 야 안 된다 내 실력으로 도줘야 안 돼 계속 돌고 돌아서 이게 안 되네 아 저거는 뒤바퀴 돌려야 되는데 저거는 뒤바퀴 돌려야 되는데 힘들어요 머리가 무는구나 머리가 무는구나 머리가 무는구나 머리가 무는구나 머리가 무는구나 좀 된 거 같은데 네 또 돌아 아 이게 힘들어요 와 저 마킹 있는 데가 정확히 그래서 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안 도냐 저거 어 어 그게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스테이크야 아 아 감이 좋은데 감이 좋은데 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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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안 먹어 아 아 아 아 아 위쪽으로 해서 조금 밀면은 어 위를 밀어 알았어 요번엔 죽어도 안 돈다 이거 반반이더라고 야 요번엔 좋아 요번엔 딱 맞게 왔어 팔선이 낫다는 사람들도 돼 있고 됐어 됐죠 어 어 뭐야 야 거기 다 밀렸는데 이거 그거 täll 됐어 꼽혔다 아 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위에를 살짝 밀면 아 다 됐네 게임 좋아해요 게임 좋아해요 5천원 넣으면 내가 뽑아 드릴게요 진짜로요? 5천원이요? 아 제가 뽑아 드릴게요 일단은 1만원 아무래도 안되겠다 오빠가 대리해야지 저 뽑아 드릴게요 어 어 들어갔네 위에서 내꺼 일단 들어갔죠 어 그거 아니고 위에껀데 들어갔죠 전 저 뽑아 드리면 되는거죠 뭐 드론이요? 아니 저 위에꺼 근데 왜 밑에꺼를 미세요? 아니 아니요 저기 뭐 하세요 아 D 숫자에요 근데 안되는건 안돼요 뭘 안되래? 아니 사기가 안되는거 안되나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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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에다가 아니 감이 안돼 어떠신으로 좀 더 가야지 아니 형아 술 먹을때 더 잘 부어요 아니 원래 그런건데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오늘 신의회사야? 신의회사가지고 뽑는게 또 안맞은디 아 안맞네 좀 더 가야돼 그러니까요 아니 감은 잡을 수 있는데 어디로 뽑아야되는지 모르겠어 어딜 밀어야지 그 얘기해봐 어딜 밑에 밀어야지 밑에 밀으면 바로 빠져 어디 밑에 있고 하얀거 있는거? 근데 그걸 도저히 못해? 이렇게 봐 그게 힘드려니깐요 머리는 쪼개요? 네 육자 있는데 육자 육자 있는데 맞나? 저도 계산하는데 짧아요 정확히 잘 들어간거 같은데요 들어가면 돼요 잘 들어간거 같은데 밑에 밀지 말고 머리만 들어가면 돼요 아 걸리네 걸렸네 걸렸어 됐어 뽑았어 살짝 힘이 살짝 부족했네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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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볼거 같은데 밑에 밀어야지 밑에 밀어야지 밑에가 계속 밀렸기 때문에 아예 밀렸어요 밀렸어? 됐나? 육자 이제 하나 됐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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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뽑혔네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딱 육자 육자 잠깐만 아직 일곱개가 남았는데 드론은 힘들겠죠? 드론은 이거는 여기를 밀으면 되잖아 아니요 여기로 밀으면 아뇨 여기 밀어서 뽑을 쓰는거는 여기에요 드론을 못보아요 아니면 이런 명품시계 같은거는 이게 파킹도 없고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건 쉽게 파악 명품시계가 좋고 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가면은 저 끝에서 힘을 못받아 어이구 야 저거 저거 아 끝에 딱 걸렸네 저거 봐봐요 그쵸 저거 근데 저기 안 닿을 것 같은데 옆에 이용해서 이게 아 위에를 원래는 덤이라고 했는데 명품시계 하나 뽑았네요 어 바로 바로 와 이거지 그쪽 안갈텐데 어 바로 바로 살짝 뚝 치고 다시 어우 좋다 좋아좋아 너무 많이 한거 아휴 아이고 하하하하하하 아유 잘되랍니다 사장님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또 아 뽑았어요 어 몇개 아유 아유 나 몇개 뽑았어 야 이거 파킹이 야 이거 잘 돌았네 하하하하 야 잘하신네 포즈 다 나와 근데 이걸 뽑아줘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살짝 걸렸는데 좋았다 야 저걸 저렇게 근데 이제는 어차피 이쪽으로 다 안 돌아갖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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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 정도면 뭐 아 그 말씀하시니까 하하하하하 몇 개 뽑았네 어우 세 개 뽑았네 이야 얘들아 이거 구찌 여러분들 핸드폰 케이스 이건 얘들아 명품 손목지개 또 원피스 쌍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명품 종목 시계 아 잠깐 쉬자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잠깐 한번 좀 쉬었다 가야지 아 잠깐 쉬자 이봐 손에 땀을 지었네 얘들아 어 손에 땀을 지었어 아 남이 존나게 아깝네 지금 몇 시냐 얘들아 아 지금 몇 시냐 야 나 오늘 이거 얼마나 걸린 거냐 이따위 거 하나 뽑느냐고 아주 손목시계 한번 차 볼까 손목시계 한번 차 보자 야 이거 그래도 어우 묵직한데 어 그래 야 이거 얘들아 이거 진풍인 것 같아 진짜로 묵직해 이거 하나 찾고 다니면 얘들아 이거 와 진짜 같은데 이거 어 진짜 같아 딱 요거 요거 차고 여러분들 쇠독이라니 진짜야 이거 얘들아 와 시계 달달하다 어 와 얘들아 진짜로 있어 보여 이거 여러분들 누가 차고 다니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차면 명품이야 어 내가 차면 그치 음 달달하구만 그리고 야 요것도 핸드폰 케이스도 하필이면 또 노트 보네 내 거랑 맞아 아 파상북이거든요 어 그래 로터포야 야 얘들아 이거 진짜로 뭐 짝퉁 같지가 않아. 진짜 뭔가 퀄리티가 있다. 달달하다. 필요하면 또 노트4를 뽑았네. 오우야 괜찮은데? 야 괜찮아 어? 뭔가 딱 명품 느낌 나지? 어? 깔끔하네. 깔끔해. 이렇게 보면은 와.. 뭔가 있어보이고 그래. 응? 그치 괜찮지 얘들아? 오늘 제대로 된거 잘 뽑았는데? 간지 개쩔어? 그래? 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쟤네들 키니까 바로 나오네요. 아우 야 이거 실시간으로 이게 좀 다 되는거에요. 이게.. 아우 야 얘들아 개이득이야. 이거 멋진 명품 시계에다가.. 어? 응.. 음.. 명품 시계에다가.. 요거는 이제.. 원피스 쌍디. 응 원피스 쌍디 얘들아. 응.. 쌍디 괜찮네. 야 오늘 나 몇 만원 썼냐? 하.. 요거 써갖고 난 요정도 뽑았으면 이득이지? 응? 응 쌍디. 어.. 오늘 8만원 썼냐? 하.. 8만원 쓰고 여러분들 뭐 한 요정도면은 마지막에 이제 약간 좀 뭐.. 어.. 대리 좀 하긴 했지만 응? 하.. 아.. 씹소네라니 얘들아. 어? 여러분들 이거 다 명품이잖아요. 개이득이지. 음.. 음.. 게이득이지. 이거 그냥 미키마우스 이런거 다 던져고 버려도 돼. 어? 인생 그냥 명품으로 가는 부분이지 얘들아. 어? 병찰론 하잖아. 병찰론 하잖아. 어? 구찌에 대해서. 이씨. 하필이면 딱 노트4. 음.. 근데 내가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뽑기에서 뽑은 줄 몰라. 나 제대로 해서 뽑았구나 하지. 아.. 오늘 아주 좋았어. 음.. 야.. 나미는 죽어도 안 뽑혀. 나미는. 하.. 나미는 죽어도 안 뽑힌다. 음.. 아.. 하.. 정장 여러분들 가다마이 딱 있고 여러분들 씨바 황금식이야 이거. 어? 어? 하.. 야무좋어. 야무좋어. 음.. 야무좋어. 나미는 끝에 완전 빡 껴갖고 도저야나와. 나미는. 아.. 아.. 도저야나와. 비오면 다 녹아내린다고? 헌팅해서.. 근데 여기 지나가는 남자들 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여자가 없어. 아.. 아.. 다 뭐 하고 하면은 뭐 씨바. 가신 애들 뭐 이거 다 박힌거. 뭐 루비가 아니라 얘들아. 진짜 다이아 같아. 어큐빅이 아니라. 음.. 하.. 집방송 씨바. 집에 가서 뭘 하냐. 뭐 게임을 하겠냐. 뭘 하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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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그런죠. 근데 형님은. 헌팅 방송은 형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형님 옷에 맞는 방송을 하는게 맞습니다. 음.. 여러분들 아이자. 여주에 계시는 여성시청자 분! 아무나라도. 나라도 어 지금 여기 터미널 뒤쪽에 여러분들 어 인형 뽑기 하고 여기 마치 있는 그 이쪽으로 오시면은 최고로 모십니다 최고로 보시면 요거 여러분들 제가 8만원 놓고 뽑은 원피스 쌍디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께요 어우 쟤 누구야 윤기중 윤기중이 그 롤 하는 그 bj 분 아니신가 어우 또 스티커 334 음 어우 윤기중님 감사합니다 어 더럽겼던 우리 윤기중 때문에 순위가 좀 부쩍 오르겠네 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씨바 그 기익스가 뽑기를 진짜 잘했네 걔는 1,2만원 놓고도 그냥 어 다 아 뭐 그런거 다 뽑았는데 그제 그러고 보니까 기익스가 뽑기를 잘한 거였어 아 씨바 근데 좀 좋나 오늘 좀 제대로 좀 좀 씁쓸하긴 하다 어 8만원 놓고 이거 이거밖에 못 뽑으니 우리 또 대입구 님 또 3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 뭐하냐 씨발남들 술 처먹고 아주 그냥 으 으 으 으 어딜 가나 내가 또 저런 애들이 있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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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방송이라 막 저런게 또 나가면은 큰일나요 혹시 아 아프리카 티비 아세요? 아 그래요? 혹시 치코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여주에 최고의 미녀들을 찾고 있는데 딱 적합한데 사장님 그거 찍어도 돼요? 그거라도 되긴 되죠 어떤거요? 저런거 찍으면 큰일나죠 저런거 찍으면 안되죠 얘들아 만약에 해서 잘되고 하면은 매너 세팅 잘하고 하자 알았지? 응? 음 어우 되게 한 명은 되게 미인인데 얘들아 응? 한 명은 진짜 미인이야 응? 알았지? 응? 응? 딱 앉아있다 보니까 얘들아 뭐 하나 걸려드는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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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근거 채찍 응? 일단 좀 나오면은 여러분들 스무스하게 시계 보여주시죠 어이 지금 몇시지? 어이 시계가 어이 시계가 어이 벌써 두시네요 여러분들 응? mereka 좋았어 또 이렇게 또 아다리가 더 맞는구만 아다리가 시계 를 아까 이렇게 뭐 팔 걷어 붙이고 있지 뭐 얘들아 깔끔하게 이러고 원래 이러고 담배한 데 피고 있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짭식해 베이퍼 흠 식혜 뭐 해 주면 베이퍼 라고 쌍디가 진짜다 어 이런거 뭐 선물로 뭐 줘도 이렇게 상관 없지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맥주 1잔 바로 드시게 으 으 으 으 으 4 4 4 아 아 아 아 아 음료수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 아 저도 거기에 끼워도 돼요 네 네 찯을 알겠습니다 얘들아 살짝 꼬셔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또 다리를 다 놔주시네 응 알았어요 얘들아 잠깐만 여러분들 19세 좀 하게 좀 리방 한번만 할게요 아 이게 술먹고 하려면 또 아 아 아 아 아 아